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내가 곧 여와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곧 여와라는 뜻입니다. 여와라는 이름의 뜻은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덫을 놓는 바르세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가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좀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내가 가리니 내가 가리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없어진다 떠나간다 또는 죽는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르세인들과 대세상들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덫을 놓고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음을 아셨고 그래서 이제 바르세인들에게 대놓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가를 강조하시면서 스스로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를 내게 해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의 욕심을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원하고 찾아 헤맬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나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며 찾고 헤맬 것을 내가 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헤맬까요? 그 유대인들 중에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헤매는 그런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로살렘 시내를 부리나케 수색할 것이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수색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지런히 찾아 헤매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기 위해서 찾아 헤맬 것이고 일반 유대무리들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열망하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두 부류들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또한 유대 일반 서민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타자 헤매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이 두 부류의 목적 이 두 부류는 한 곳에서 만납니다. 한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두 부류는 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일이 되어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만이 악한 자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꼭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고자 하는 유대 평민들 유대 무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꾀하는 그러한 죄 그러한 죄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신함과 똑같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애타게 부지런하게 그렇게 간절히 찾아 헤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유대인들의 죄악은 종교 권력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은폐하려는 악한 시도 또한 유대 민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적 영웅으로 세워서 선민의 특권을 누리려는 세속적 탐욕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죄악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무리들은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신 예수님을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죄악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와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인 결과로 로마군의 침략으로 주후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참히 짓밟혀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 끝까지 저항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한 900여 명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로마군을 저항했는데 그들은 마사다라고 하는 큰 성체 안에서 3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저항하다가 결국은 로마군인에게 잡혀서 수치스럽게 죽느니 자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한 900여 명이 자살하는 끔찍한 비극의 역사를 만드는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이지. 과거나 지금이나 누구든지 부귀용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벌이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부귀용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의 죄악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이 아무리 나를 찾고 예수를 믿는다고 헤매고 열망을 해도 결국은 그들의 탐욕의 죄, 그들의 욕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2절 말씀에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주님이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너희 유대인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사리사욕과 세상의 탐욕, 부귀용화를 버리고 온전히 진리의 길, 거룩한 길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했어도 그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마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이러한 자들이 통과할 수가 없는데 첫째 깨끗하지 못한 자 즉 예수의 피로 죄산받지 못한 자들인데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사망의 심판,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즉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마지막까지 통과하기 위해서는 매 발걸음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죄산받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의 모든 삶에 뿌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될 것이고 빗나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매한 행인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매한 행인은 그 거룩한 길을 다니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매하다는 말은 그냥 미련하다, 머리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대단한데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만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기가 막히게 죄를 져요.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생각이 삐뚤어지고 그 마음이 부패한 자가 우매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와의 이름을 자신의 살이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주의 이름을 망명떼이 부르면서 모세율법을 이제 사상의 법으로 바꿔서 종교적 기득권과 유익을 취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사상이 썩어진 물질이나 헛된 영광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이사욕과 육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폐약한 자들이요 부패하고 우매한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은 결코 그 거룩한 길 주님의 길을 다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자결하려는가 하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이 나는 떠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빈정거렸냐면 저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빈정거리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계실 때도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하고 누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세 별세라는 말은 엑소더스 우리가 출애국기를 엑소더스라고 말하죠. 엑소더스 죽음 또는 떠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아와 함께 하신 말씀 중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죄를 지고 갈 어린 양임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실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4절에서 초막절날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때도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우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하면서 또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 쪽으로 멀리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란 뜻입니다. 디아스포라들 중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도 있지만 헬라인으로서 즉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교 권력자들 그 당시 유대교 종교 권력자들이 하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니까 도망가서 해외로 도망가서 포교 활동을 하려고 그래서 헬라인에게 갈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연루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 프랑스 어디엔가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막달라마리아와 프랑스에 가서 망명해서 살고 있었고 그 자손이 지금도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이 프랑스의 어디 지역에 지금 몇 대째 살고 있다. 이런 황당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누가 또 만들어냈어요. 혹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예수님을 둘러싼 루머 있죠. 루머. 헛소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일개 인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 구세주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고 다 제자들이 꾸미는 전설이라고 악한 자들을 통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각자 예수 족보를 만들어서 성경 말씀을 소설로 전락시키려는 조작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을 물론 사람들이 하지만 그 배우는 뭡니까? 마귀죠. 마귀가 배우에서 예수님의 혈통이 아직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법원에서는 예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문의 그 족보를 인정을 했대요. 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다고 그런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습죠. 어쩌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모욕이나 살해 모의 조롱과 비웃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매우 좌절하게 만들고 환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무너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기에 충분히 위협적이었고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바리세인들 서기관들 대대사장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많은 유대부리들은 예수님을 사다니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오.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음속으로 도망가버릴까 아니면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그 유대인들이 상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면 헬라인들에게 도망가 아니면 죽든지 이런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차라리 자결해버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했죠. 조롱을 했죠. 실상 예수님은 때가 되면 죽기 싫어도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살겠다고 더 살게 해주세요. 나 여기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10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무리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모든 미련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고통과 고난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셨듯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환란과 고난이 와도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도심으로 견디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망의 조건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이 사망의 조건이고 또 생명의 조건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생명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살리라. 그런데 그냥 무조건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내가 그인 줄 여기서 내가 그니라. 내가 그.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하신 말씀이 사복음에서 다섯 번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62절 요한복음 18장 5절 요한복음 18장 6절 요한복음 18장 8절 이렇게 나오고 또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예수님의 정체성은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입니다. 내가 그니라 여기서 내가 그니라라는 말을 헬라우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할 수 있어요. 에고 에이미인데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I am 내가 나다 이런 뜻이에요. I am 이 I am 또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정체성이 어디 나오냐면 허랩산에서 양치는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셨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런데 이 긴 이름도 원어로 하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원어로 말을 하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내가 크니라 이것을 또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즉 I am을 두 번 반복합니다. I am I am 내가 바로 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밝힌 이 이름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뭡니까? 여호와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라는 이름을 매우 두려워서 여호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로드라고 많이 썼는데 또 아도나이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런 식으로 구약에서는 많이 표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크니라 에고 에이미 I am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내가 곧 여와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곧 여와라는 뜻입니다. 여호라는 이름의 뜻은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냥 나는 나다 나는 계속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도 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이름이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이시고 여호와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도 베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 그 말입니다. 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입니다. 에고에이미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예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역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여호와의 언약은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메시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이방여자로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개나 또는 돼지처럼 취급받는 비참한 인간으로서 혈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브라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리즘 산에서 여와를 예배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맞을 때 예수님은 이제 예배할 자는 신릉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릉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종차별과 출생신분과 지역적 차별과 세상의 계급과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메시하고 그리스도시며 바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했던 거예요. 민족적 차별을 넘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차별을 넘어서 구원을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여와의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조명하셨고 아벨의 피의 제사에서 확장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이삭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시며 여와의 언약이지 메시야 그리스도 바로 난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민족적 영웅 즉 모사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자기 민족만을 구원할 구원자로 믿었고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권력자들은 그들의 기득권 그들의 종교적 그런 기득권을 지지해주는 자를 메시야로 원했지만 그러나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을 구원하실 만일의 구세주이며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진정한 그리스도를 원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그리스도로 누구의 메시야로 오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메시야로 오셨다 바로 내가 크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래전부터 모세가 예언한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건전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야망이나 사리사욕 부귀영화 종교적 어떤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고자 했던 그 메시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다 죄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부귀영화를 노리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이름 날리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이나 성공 혹은 세상의 안일함과 편안함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고자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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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고 그리고 선동자라고 그렇게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육체에 유익을 구하거나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안일하고 안락한 삶을 만들어 간다면 그는 살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으므로 우리는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누리며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가 누구든지 그렇게 말한다면 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욕심 가운데 그 욕심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진리와 고륵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와 고륵함이 빠진 예수 빙자한 성공과 행복은 다 마귀의 터치며 가짜이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고륵함으로 살기 때문에 혹시 돈을 못 벌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혹시 가난하고 좀 어렵게 산다고 해도 그리시도의 진리 안에서 고륵함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고 하늘의 상금을 많이 쌓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말해왔고 지금도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자꾸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자꾸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능력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으면서 왜 만날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왜 물어볼까요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과 권능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해요 누구예요 누구세요 자꾸 물어본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대인들의 요구는 뭡니까 당신이 유대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의 정체는 도대체 뭐요 하면서 아니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왜 자꾸 누구냐고 물어봅니까 그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오래전부터의 대망사장을 가지고 기다려왔는데 막상 메시아 비슷한 메시아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동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엉뚱한 소리 다른 소리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아닌가 하면서 또 머리를 가요뚱하면서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요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종종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도 예수 믿기 전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져야죠 살아가는 생활이 좀 나아지고 돈도 좀 더 벌고 또 몸도 더 건강해지고 더 여유가 있어지고 좋은 자동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막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겠는데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도 생각처럼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때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역경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일이 잘한 것인가 내가 헛다리 짚었나 하면서 예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요 하고 스스로 묻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뭔가 나에게 해줄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서로 친구끼리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잘해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냐 나한테 쓴소리도 하고 어떤 때는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도대체 너 누구야 너 누구니 하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죠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다는 속담이 있듯이 천국은 멀고 현실은 가깝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천국은 더욱더 아득하고 까마득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안 보이기까지 한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멀죠 현실은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룩한 신앙을 가졌는데 이게 점점 세속적이 되고 천국의 복이 땅의 기복이 되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육체적인 욕심으로 변질되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무리들은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로 믿고 이스라엘을 회복해하고 유대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 줄 능력자의 메시아로 믿었는데 예수님은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갈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요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하면서 이렇게 뜬금없이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7절 말씀에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유대무리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는 신비에 쌓인 미스테리한 어떤 신인가 자기네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주고 똥똥거리게 만들어줄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어떤 다른 신비스러운 신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유대인들이 믿는 여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말한 그 여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기록했는데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상하죠 자꾸 예수님을 의심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왜 유대무리들은 예수님이 여와의 구원의 언약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아들임을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간절하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광채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진실하고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나를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하시더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셨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너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셔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음성과 얼굴과 그 얼굴에 광채를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교주의 풍채와 인자한 얼굴과 웅변술에 넘어가서 이단 교주를 믿는 것처럼 유대무리들이 예수님의 외적인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과 표정 그리고 외적인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은 게 아니죠 그래서 유대무리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믿었을 뿐 거룩한 성령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지 않고 감정이나 의지로 믿어보고자 하는 자들은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만 보고 누군가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단에게 미혹되어 함정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6은 6이요 0은 0이니 살리는 것은 0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영으로 믿어라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죄산받고 성령을 받아서 그 영혼이 거듭난 자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협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육신적으로 손해를 봐도 예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와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애고 애민 내가 큰이라 바로 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세상의 영웅 엉뚱한 신을 믿지 않는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나를 이롭게 하고 내 육신을 잘 살게 만들고 내 육심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죽음이와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길로 인도하시는 애고에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저희들이 한가구